깨박이 이걸 먹지 않으면 너가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안 해줄 거야? 이제 밥 못 먹겠네 내일 제가 기체량을 재야 되는데 5kg가 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치킨, 피자, 뭐.. X발은 여기 있으니까 오늘 술 먹방 괜찮아? 마셔봤어? 당황 나지 진짜 내가 마셨던 사람들 중에 여태 제일 잘 마시고 제일 빨리 마셔 근데 요즘에 잘 못 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게 못 먹고 다녀? 네 제가 못 먹고 다녀요 요즘 잘 못 먹고 다녀요 빈혈 오시겠네 오늘도 살찔까봐 치킨 안 먹고 삼계탕 먹고 왔거든요 아 삼계탕 치킨 먹고 살찌니까 기름 안 튀긴 거 다 단 피곤 또 이게 resolver 순종 다 experiments 트위치로 잠시만 세요 오가 오 좋아 죄송합니다 소화된 거야 다시 먹어 아 소화 안 됐어 소화된 거야 소화된 거야 트름 나온 건 소화된 거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선생님 오셨으면 말을 들어야지 조금만 이거 조금이잖아 담가 닭 담가 담가요? 먹어 그 상태에서 보삼 하나 포르쉐 맥콜님 초콜릿 5개 감자 아니요 40초 안 먹었어? 나는데? 아 보삼 하나 그리고 밥을 씹을 때 30초 30초 만에 다시 씹으세요 깨박이 깨박 깨작 30초 만에 다 없애라고요 입에 있는 거 말이 쉽지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냐고요 아 이거 거의 야 먹자 좋아할 때나 교육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방 아니에요 형님 빨리빨리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반숙이 하루 용량 몇이냐 하루 용량이요? 뭔 소리예요? 103개 가래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 야동 50편이야? 진짜? 에? 진짜 빡세? 목이 안 넘어가는 거야? 응 안 넘어가면 컬러 먹어 야 삼겹살넘님 별풍선 10개 감자합니다 빼빼로 용도는 따로 있잖아 아 빼빼로 용도는 따로 있긴 한데 아 빼빼로 용도는 따로 있긴 한데 아 빼빼로 용도는 따로 있긴 한데 너 그럼 그 반을 놓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행동인데요 맞죠 지당하신 말씀이요 네 그래서 같이 하나씩 먹는 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영화 볼 때 커플스틱 이런 거 있다가 하잖아요 그 같이 그거 뭐냐 팝콘 놓아먹은 거 네 전 그거 진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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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세요 네 그로잡게 박라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희 인임메이드 민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1일이고요 오늘부터 1일 저희 공식으로 사귀겠습니다 흠 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 공식으로 저희 사귀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연인들을 하는 직거로 다하겠습니다 캔 가위바이 우아 뭐야 찌찌 우 너 먹어 왜 너 빠졌잖아 내가 빠졌는데 너 같이 빠지잖아 그럼 또 먹는 거야 걸리지 뭔 개소리야 이게 니가 먹어야지 뭐가 걸린 거야 가위바위보에서 너 졌어 안 졌어 너 걸렸어 너 걸렸어 제가 걸렸어 형님? 응 뭐야 목마렸어 형님 목이 마렀어 갈증이 있어 자 학기사 하겠습니다 치킨 하나 먹어 주세요 예 이걸 안 먹으면 넌 뭔가 왜 뭔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야 깨박아 깨박이 이걸 먹지 않으면 너가 나랑 추기금도 못 받고 지하 단가방에서 매일같이 내가 주는 치킨 맛 주구장 잡았고 70km가 될 때까지 지상 밖에 햇볕을 못 본다는 거 니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내가 날아 납놈 가위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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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